연습을 좀 했어요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화요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친양님 고스님 진짜 왜요 아니에요 어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출체 프레카 언제 하실거에요 조만간 할거에요 걱정마요 새로운 게임 하느냐 못했어요 그래도 출첵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러 줘도 되요 나나나 하하하하하하 무시소리 하시는거에요 무시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뭐가 자꾸 시도하려고 하니까 안되네 지금 몸풀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풀려버린거는 고스였구요 예 몸풀기가 안되겠어요 지겠는데 이겼네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갈래 어딜가요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이 방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 나는 왜 저기 안되 저것도 안들어가나 원래? 이것저것 시도는 해보는데 잘 안되네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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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서 그나마 이정도 나오는거지 원래였으면 그냥 당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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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아깝다 바로 보내버릴 수 있었는데 주님곁으로 가라 오른쪽이 고신나리라니요 어 고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맞아요 저 풀체크 아니면 대부분 다 가는거 그러지 말고 고신나리를 보러오시는건 안되겠습니까 회원님 아이고 잘못됐다 아 가운데 그것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네 뭐가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계속 엇바짝나가지고 잘 안되는 아 분명히 내가 유튜브 보고 배웠는데 배운것만큼 잘 안되네요 분명히 연습을 했단 말이지 근데 유튜브만큼 안된다 이거지 망했지 아 이게 또 그게 안되네 아직 죽지 않아 아직 죽진 않은데 죽진 않아 안된다고 죽지 안된다고 난 죽지 않아 아 연습한 것만큼 안되네 실망인데 아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안나가셔도 돼요 굳이 나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가 가 집이 가장 좋습니다 해보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뭐가 자꾸 안돼 가운데에다 두고 이렇게 하는거 하고 있는데 그거 연습했는데 생각한 만큼은 안되네 멋쥬 그나마 상대팀이 상대가 초보라서 다행이지 문제는 고스나이도 초보라는거 0점 지옥에서 벗어나와야죠 바리니 그러니까 버스가 안오네요 얼른 와라 버스 커피나 먹으면서 구경할게요 이거는 고스나리가 완승했지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승이었습니다 이겼어요 왼쪽이 저에요 왜그래요 맨날 즐기만 하는 고스나이가 아니라고요 자 들어오세요 아니 이 고스나이가 이길 때도 있어요 헷갈렸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헷갈렸다뇨 연습장 아니자면 내일 두배에요 아 진짜요? 좀비거 레더를 열리는데 레더 레더가 뭐에요? 레더? 근데 레더는 꾸준히 해야되잖아 고스나리 꾸준히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랭킹저우인데 내일 시즌 있는거고 랭킹해봤자 제가 얼마 몇위에 든다고 제가 아 연습해야되는데 랭크 점수 복구하고 갑니다 진짜요? 어 들어오신다 하나타님 오셨구요 일단 한판 하고 있겠습니다 연습하던게 잘 안돼 지금 밑에 4개 비워놓고 하는건데 옆 어 어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아 자꾸 뭘 망치지 왜 잘 안되지 어떻게 하는거였더라 어떻게 하는거였나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 아 저게 되면 안되는데 아 뭔가 잘 안되네요 출체 안녕하세요 멘티십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오셨어요 잘오셨어요 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냐 아니 아 유튜브에서 되게 쉽게 하던데 왜 나는 어렵지 이게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건 연습이 안되고 있어 아 내가 시도하려는게 연습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도하려는 연습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엄지님 컴 오셨다 응애라니 시도하려는게 잘 안된다 아이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맞아요 그렇긴한데 욕심이란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 유튜브 보고 그 가운데 4개를 비워놓고 하더라구 그래가지고 스페이스를 잘못 눌렀어요 이런 컨트롤미스 이렇게 하는거였던거 같은데 맞나 맞나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아 맞는데 맞는데 뭔가 좀 허전해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부족한데 어 뭐야 어 뭐야 아 안돼 아 안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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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되네 티스피인하고 가운데 4개 하는거 연습좀 했는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네 아 아 아깝다 자 출첵하신분은 출첵한번씩 부탁드리구요 치킨이 어 지금 3마리나 남아있는데 이거는 식지못해 썩어있으니까 얼른 썩어치킨이냐도 가져가실 분은 얼른 말씀해주시면은 네 얼른 말씀해주시는게 아니고 얼른 해주셔야 이벤트가 종료가 됩니다 화이팅 야 그래도 잘하셨다 고발씨보라뇨 시구 였는데 해보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연습하는 것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 뿐이지 지금 하면은 장난아닙니다 고시나리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연습 했다구요 어떤 연습이냐고 하냐면은 연습 많이 했는데 이거다 아 안되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내 연습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 뭐지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완전 망했는데 아 이거 뭐 어려운데 안되겠다 내 원래 스타일도 한번 가보자 그치 나 저런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티스피 이런거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뭔가 뭔가 자꾸 설계가 안돼 아니 제거 유튜브 보고 다른거 유튜브 보고 하면서 플레이 하시는거 보면서 속도 늘게 해가지고 하는것까지 하고 지금 열심히 배웠는데 아 성과가 안나오네 욕심은 이미 고수인데 음 음 이번엔 자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해드리죠 레슨 받으라는 말 뱁 альное 뱁 뱁 뱁 뱁 뱁 음 모아 저거는 아 아아! 회전이 안되는구나 아아 그렇구나 회전이 안되지 참 아아 바보 아 바보 회전이 안되는걸 회전시키려고 그랬어 지금 아아 자꾸 새로운걸 시도하려고하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 오우 위험해 위험했어 고스날이 원래 스타일대로 갑니다 원래 스타일도 그렇게 잘한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쉽게 죽지 않는다고 준썽이님 네 테티씨 구경하러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팔로와 시청은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은 더욱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구요 뉴비 양성소입니다 뉴비 양성소 고스날이가 뉴비이기 때문에 뉴비 양성하러 고스날이가 출동하는데 이미 뭐 끝났어요 뭐 시도하려다가 망했어요 지금 안 돼이 망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망했어 망했다 잘가라 링크 타시면 됩니다 예 시참이요 시참 조만하다가 에 그럼요 오셔도 됩니다 뉴비 울어요 맞아요 저도 뉴비에요 엄지님 완전 샵꼬스됐는데 어 데니시 데니스트님 오셨다 아 더니스트구나 더니스트 네 고스.. 예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합니다 아 시도를 좀 해봤는데 혼자서 시도를 해도 잘 안되네 이게 어렵네 연습 그래도 좀 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연습장을 찾아가야 하는데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더니스트 어 들어오셨는데 좀만 더 기다릴걸 좀만 더 기다릴걸 좀만 더 기다릴걸 감사합니다 틀수 감사합니다 잘오셨어요 기량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런식 같이 내가 열심을 했다고 열심을 했어요 저거 한번 해보려고 엄청 열심히 했네 아 이게 아닌데 아 저거 안되네 아 안되겠다 원래 스타일대로 가자 원래 스타일대로 갑시다 사달라니까 안사다줘요 누가요 누가 안사다줘요 친환이 아프셔가지고 대신 어 좀 사달라고 하시는데 왜 부탁을 안 들어주는거야 자 저였으면은 어 부탁 100% 들어 드렸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안나오실거 같은데 아 죽일힘이 없어요 뭔소리에요 죽이다니요 누구를 아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와 잘못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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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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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났다고 야 이건 위험한데? 오케 위험한데? 위험한데 위험한데? 와! 상실시켰네 다 상실시켰네 와아.... 연습하려고 하니까 어어어어 잠 났다 가쩌어어엌 이미 자기방문을 잠그고 있는데요 잠근장치로 부셔버리죠 좋아요 이걸로 엄지님보다 제가 한시 위라는걸 네 한시 위라는게 이걸 이기냉 한시 위라는걸 보여드렸습니다 하하 이제 고시나리에 아 연습대로 안돼 어 뭐야 어 뭐야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망했다고 아 뭘 시도하려다가 안됐소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해서 차대로 싸우면은 안된다는거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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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좋아요 와 어렵다 어려워 테트리오에서 살아남기가 왜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해주세요 왜 어려운지 와 졌다 아 첨엔 바보같은지만 안했어도 아 아 아니요 이름 몰라요 빌드 이름 몰라요 아 빌드 저기 가운데 4개 비워놓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 빌드 그 가운데 4개 이래놓고 막 아 아 4와이드 맞아 4와이드 4와이드였어 티스피 멋지다 그쵸 티스피이야 4와이드 4와이드 보니까 와 그 연속 연속 킬으로 해가지고 네 엄청 하더라고 아 그쵸 저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티스피 하시는 분들은 티스피 저 이거를 이렇게 하더라고 아 잘못났다 막있다 벌써 막있다 아 피지컬로 가자 피지컬로 피지컬로 가자 망했다 망했다 잘못났다 꼴등이다 에이 그 4줄 안에 3개의 조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 그러니까 4와이드가 4개를 다 비워놓는게 아니고 그중에 3개의 조각이 있어야 되는거구나 오케이 어쩐지 따라해도 안되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4와이드 쌓는법 영상을 보고 보고 했거든요 따라하니까 잘 안되더라고 꼴등 아니니까 됐죠 꼴등이 고시나리인거 같은 경우는 착각인가요? 네 파이팅 맞자나용이라뇨 아니거든요 네 아니거 마 맞을걸요? 제가 제일 먼저 줬긴 했을걸요? 어 존 준석님 역시 잘하시는군 우 하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으으으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게 이게 아닌데 아 뭔가 이상해 아 하고싶은게 이게 아니야 에이 아 고아 안녕하세요 악인대찐님 출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건 이게 아니었어 어! 아! 하필 저거를 저게 잡으러 놓다니 뭐야 쟤들 한번 해봐 스피드있.. 스피드있게 한번 해봐 고스나리가 스피드를 가지면은 큰일나는데 소닉을 소닉 테트리오에게 소닉을 보여주지 테트리오개의 소닉 고스나리 테트리오개의 소닉을 계속해도 될 듯한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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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가다가 초고수분들 오셔요 그러면은 고수분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같은 뉴비분들끼리 카고 이제 이런식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스나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스나리 채널 와 죽을뻔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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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체코! 책책책책책책책 제가 이겼구만요 제가 이겼구만요 포와이든 네모네모를 잘 만들어야되요 아 그래요? 아 유튜브 영상 좀 많이 봐야겠다 아니 봤는데 나는 아니 저 유튜브 영상은 되게 쉽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잘하는 분도 오세요 근데 제가 나눠서 해요 그거는 안녕하세요 체위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모를 잘 만들어야되요 아 그래요? 포와이든 네모를 잘 만들어야된다 어딜가요? 포와이드 아 안된다 이번에도 실패했다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안나오네 포와이드 아 이거 자꾸 제 스타일대로만 가면 안되는데 그러면 실력이 안눌어가지고 오 잠깐잠깐 어어어어 응원가 생각나요 아 진짜요? 이름 볼때마다 응원 응원가요?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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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나는 이런 이런 멋있지 않아요? 저 TCP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 TCP 만드는게 되게 힘들어 요때 고슘미안타안타 아 하하하하 이런 나도 야구를 챙겨볼까? 내년 시즌엔 야구 한번 볼까요? 안그래도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지금은 안계시지만 계시는데 포와이드 아 연습 더야겠어 아 그게 올해 시작 좋네요 아이고 누비죽는다 그래도 3등하신거 같은데 고스나리 원래 스타일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들어오실 분 계시면은 좀만 보시다가 안보실거 같은데 누가요 어 들어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관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전하시는 김에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은 고슘미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어때 고슘미안이 안타 안타 일단 응원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들어오셨다 고슘미안 유튜브 유튜브 이미 구독했죠 아 감사합니다 역시 역시 우리 제 방송 오시는 분들은 다들 착한 분이십니다 물론 다른 방송 가신다고 해서 나쁜분 나쁜분이 아니란 뜻입니다 어우 찢기겠네요 초보죠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뉴비의 시대를 뉴비의 시대를 테트리옥의 뉴비 시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뉴비계 혁명 고스나리 어차 뭔가 시도하는게 잘 안되니까 답답해 아니야 이게 아니야 TCP는 저렇게 만드는게 아니야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어 왜 안되는거야 저 안들어가지나 저거 원래 아 나이스 프라이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다 시도는 좋았지만 아아 좋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어 지나가던 1위님 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란의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완전 쩔던데 그 포아이드 제대로 하시는 분은 장난 아니던데 막 20년 아 뭐야 아 20년속 막 하시고 아 마라 말렸어 마라 못다 마라 못다 마라 못다 마라 못다 많이 마라 못다 망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왜 벗고지 아 망했어 코아 안녕하세요 오셨으면 출첵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이기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니 일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게임을 재미 재미 아 게임이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을 못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델링 코아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야 다들 잘하셔 야 다들 잘하셔 저 연속게 해가지고 10연속 해가지고 막 하면은 되게 멋있고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막 막 그 테트리오 불나고 막 장난 아니게 막 아 하고 싶은데 저거 바로 앞에서 멈추는 게 멈추게끔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킬이 바로 앞에서 멈춰가지고 바꾸는데 바로 바꾸면은 바로 그거 떨어지게 하면은 안 되더라고 저거 일부러 하신 거겠지? 야 야 야 원래 스피드로 가보겠습니다 아 감도 감도 바꾸면 되는구나 아 사기성 기술이야 불리게 돼 아 그래요? 그래서 그 포 아이디를 익히면은 아 피티스피보다 쉬운데 세서 아 아 아 진짜 연습을 조금 했는데 아 이게 아닌데 아 포 아이디 느낌이 이런 느낌이 아닌데 아 아 이런 느낌이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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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에요? 익히 있어요? 어렵다 아 넣을 거예요 그냥 어머 하나타님 제가 공격을 하려는게 아니었는데 자 아아 뭔가 잊지 않은걸 하려고 하니까 스피드가 안나네 음 아 저게 왜 막힌거야 아 아 더 연습하겠습니다 진짜 야 이게 아 잠깐잠깐 시간나셔 짬날때 연습한거 까지구나 안되네 더 연습하겠다 야 고수분들은 되게 쉽게 하시던데 야 원래 스타일대로 가볼까 원래 스타일대로 되면은 아니에요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 들린다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자 전 안사랑해요 그러지마요 좋아한다고 외쳐봐요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 사실을 이렇게 하도 하지 않으면 고수나리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자 아아 잠깐 아잠깐 아 이거 이렇게도 안되는데 아 아 방 제가 그 드릴게요 코드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어휴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세요 고수나리 무섭게 그렇게 공격 많이 하시면 아니데유 아니데유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시면 아니데유 아니데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시면 이거 원래 스타일으로 가보자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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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아악! 으아아아악! 아아악! 이 짓하는거 역시 하면 안돼 아니 하긴 해야지 여... 아아 저 티스피! 저렇게 만드는거구나! 티스피는 저렇게 만드는거구나! 아아! 티스피는 저렇게 만드는거구나! 네! 말씀하세요! 아아... 티스피, 티스피... 티스피 이십일설날 오전 아홉시에... 슈파로비 소식있어요 슈페로... 슈파로비는 뭐예요? 옛날 스타일... 지금 옛날 스타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시나리 모르셨구나? 지금 옛날 스타일 보여드리고있잖아요 지금 옛날 스타일! 계속! 계속 죽는거 4 패싱맨님 어서오시구요 어 뭐지? 언제 첫렙 됐지? 야 고수 지당하더님 안녕하세요 아 이숙차 역시 이숙차 하는거 하면 안되 잠깐만 잠깐만 tcp는 하게끔 해줘야될거 아냐아 아 tcp 겨우한번 만들었는데 써보려고 아 안되겠어 원래 스타일드로 됐지 원래 스타일드로 죽긴 죽었지만 어쨌든 그래 저게티스킹 내가 저거하고싶은거 저거하고싶었는데 한번하면은 감 딱 올거같아가지고 했는데 야 그새 못참고 그냥 뉴비들을 학살하시네 패싱맨님 세계 랭킹 16위분 오시면은 큰일납니다 그때는 진짜 고수분들 따로 어 우리같은 뉴비분들 따로 이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진짜 어려워 어려운데 재밌긴한데 가끔 이런걸보면 이런싶의 생각이 들어요 고수나이 매일보잖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맨날 보시지않습니까 네 나는 적이 없을거 다행이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핳하핳하 그러네 여어어어 배시민님하고 준수형님하고 그냥 죽으면 쓰읍 하하하하핳 팝콤들구 한신의 팝콤들구 배우고 있어 나 지그룹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있어 왜왜왜? 또 FN FNW키 누르셨나보다 FNW키 누르면은 방향키랑 WASD랑 키가 바뀝니다 네 키가 바뀝니다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뭐야 누가 한번 나가셨는데? 1111님 골씨나리한테 겁을 먹으셨군 겁을 먹으셨군 어 골씨나리가 점점 성장하고 있잖아 쳐쳐쳐쳐 이런 예 그림이냐의 상인 봅니다 하하하하 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야하는데 어디 가요 어? 아 참났다 저기 아니었구나 아니 아니 야 장난이 아닌데? 아 쪼리라고 얘기 안했어요 쪼리라고 얘기 안했어요 제 언제 쪼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쪼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고시나리 고시나리가 정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아하니 이제 도망가야겠군 이 생각을 하신 건 아닌가 한 거죠 아니에요 쪼리라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어렵다 아니 엄지님 스트리머인 고시나리 말을 안 들으면서 어떻게 쇼인 우리 친아냥님 말을 들으시는 겁니까 콤보 뭐야 그러니까 자 좀 살살 해주세요 네 살살 해줘요 네 좀 살살 해줘요 네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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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살살 부탁드립니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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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 됐다 기회야 이때 고수분을 한번 이겨봐야지 어렵다 어렵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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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죠 어엿한 뉴비가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어어!!! 하고 있는데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살살하다 내 보드 유사 엘리베이터 살살하신다 내 보드 유사 엘리베이터 손도 안댔는데 쭉쭉 올라가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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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젠장 아아 왜이렇게 잘하셔 좀 못하시면 안되요 네 뉴비 뉴비양성소 고수나리 방송인데 어 뉴비 양성하려면은 우리 골문볼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힘을 뺄때 빼시고 또 쥘때 쥐시고 이러시면은 어 뉴비분들께서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저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는 배신입니다 배신 어 고수나리를 향한 배신입니다 배신 누군가 지금 누구 누가 기침 쏠릴내었어 아 나도 적게 tc필 하고싶다 엉 뭐요? 앙상블 처음하는 신인 메테오렌저 메테오렌저 자체가 좀 이름이 그렇네요 메테오렌저라니 네 버퍼 1대1 붙으실래요? 못다 어제 학생아라 양악하셔놓고 고수나리 양악하셔놓고 뉴비 양악하셔놓고 수기 수기 29렙인데요? 없.. 검은콩님도 그 재능이 뛰신거 같은데 파이팅 아아 이런 덱못해요? 뭐야 나 저거 넣고싶었는데 나는 안됐는데 나도 저거 안넣.. 늘려가니까 안들어갔는데 GG 봐주시면 샷인거죠 뭐 아 스핀 연습하는 맵이 있다고요? 이따 한번 알려줘요 그러면 방송 끝나고 나서 연습좀 하게 감도 조절하면 되니까 감도 조절하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아아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닙니다 이념해 그림 그리려다가 망하겠는데 그림 그리려다가 망하겠는데 끌려온 사람은 누구죠? 끌려오.. 누가 끌려왔어요? 저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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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서 온건데 끌려온게 아니고 흠.. 어떻게 저게 티스피인을 자유럴 수 없게 하지? 어.. 누구죠? 츠로 시작해서 츠로 시작해서 양.. 츠로 시작해서 양님으로 끝나시는 분이 하셨는데 네..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지? 네.. 츠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시는 분이 하시긴 하셨는데 네.. 누군진 잘 모르겠어요 그 츠모모씨의 따님 모은 야냥님께서 하시긴 하셨어요 네.. 어.. 이게 그.. 그시 그청이라고 곱씨나리랑 똑같은 똑같은 방법을 쓰시네 네.. 어.. 어어.. 탕하셨구만 한 10시 되면은 이제 고수분들 한 분씩 오십니다 특히 재방송에 오시는 그 오메기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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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십니다 그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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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장난 아니세요 할라니까 네.. 아 준석님 저랑 친구 추가해주시고 네.. 친구 추가해주시고 제가 연습할때 계시면은 같이 연습해요 친구 추가를 해야겠어 친구가 한 명 더 생기는구만 어.. 뭐야.. 친구가 안되잖아 아.. 아.. 봉계로.. 아.. 봉계로 오세요 봉계로 좀만 기다리겠습니다 아.. 손가락이 좀 덜 풀렸어 다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 게스트.. 아.. 게스트는 안됩니다 아.. 게스트를 오셨구나 좀 있으면 재밌어집니다 좀 있으면 재미있게 저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스피디 있게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자꾸 아니 아니 왜 자꾸 저런 실수가 나오지 야 스피디 있게 당하겠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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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싶어 살고싶다구요 와 찾았다 지금 충분히 봐주면서 하고 계신거 맞죠? 봐주셔야 돼요 봐주셔야 됩니다 봐주시는건 당연한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봐주시는건 당연한거에요 당연히 봐주셔야 됩니다 유비를 양성하기위해선 어어어 당할뻔했다 안녕 오케이 야 이대로 죽지않아 파이어 디스 이스 빠르타 오 오케이 괜찮아 잠깐 x3 오 잠깐 아 쉽겠다 잠깐, 잠깐 진심모드 가시는거 같은데 지금? 안돼요 진심모드 안돼요 진심모드 금지 좀 봐줘요 와! 와 옆에 있으나 살버렸으나 지금 지금, 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니까 아우 잠깐 죽었다 아 망했다 쎄게 하는거 안좋아서 질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심모드 계속 괴롭혀주세요 오 뭐야! 왜케! 야! 영광입니다 고스나이가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많이 가르쳐주세요 어어! 스타님! 조인 더 룸 아 맞아! 아 맞아 감도 감.. 아이 감도는 나중에 조절하고 좋아 오케이 자 원래대로 가자 일단 원래대로 가구 여기서는 스피드 연습을 하는거야 지금은 스피드 연습을 하는거야 자 최대한 생각없이 생각을 적게 빠르게 두는거야 빠르게 두는거야 실수는 최대한 안하게 해서 이런식으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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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살려줘 뉴비 죽는다 어 오 오케이 어 음 어 어 뉴비 죽는다 하지만 그냥 죽지 않는다 전설을 전설을 뛰어넘는 뉴비가 되겠어 어 잠깐 안돼 아 전설을 남겠다 아 큰일났다 아 안돼 와 짝대기 안나오나 와 안된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왕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만 지금 열한분 계시구요 좋아요 유입이 오면 유튜브 개인 카톡 아주 좋습니다 자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저거 어떻게 하는거지 이제 습관이 됐어요 야아 내 매니저이신데 이정도면은 어 더니스트님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음 어 스타님 오셨구요 잘 오셨어요 바바바밤 바바밤 일단은 고수분들끼리 한번 해볼까요 고수분들끼리 한번 해보죠 일단은 자기가 어 어 뉴비다 하시는 분은 잠깐 이번판을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읍 스읍 자기가 뉴비가 아니고 고수분이신다 하시는 분만 계세요 네 네 고수분 대신 고수분들끼리 할때는 진신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네 진신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저게 맞나 뭐가요? 뭐가 뭐하죠? 혼자 없애요 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하시 청양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 지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타님 그냥 하시게요? 오케이 이거지 합니다 자 자 고수분들끼리 화이팅 화면이 안 보여 진짜 화면이 안 보이시는가보다 제접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마왕을 막을 수는 없죠 혹시 스타님이 혼자 없애님이십니까 혹시? 진신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한번씩 돌아가면 돌아가고 아 어찌 저분께 비교를 하죠 근데 이분은 랭킹 몇이세요? 스타님은 제 방송에 계신 분 맞으신가요? 네 골씨님 테트리오 방송 보시고 맨날 느끼는 것 이번엔 초보분들끼리만 이번엔 초보분들만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계세요 나머지는 관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별님 아 샌별님 계시는구나 제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계시면 됩니다 자 저 들어갔어요! 저 들어가있어요! 들어가있어요! 저 뉴비에요! 다음판엔 다같이 다음판엔 다같이 그 다음에는 고수분들끼리 이제 초보분들끼리 다같이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갈겁니다 고수분들도 진심을 내보셔야지 뉴비 유입도 하시고 재미도 있으셔야지 아 일단은 시도하지 말자 일단 시도하지 말고 시도하지마 일단 시도하지마 시도하지마 어 시도하지마 시도하지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진짜 야 저거 한번 해보려고 망해도 계속했네 얼마나 평화롭으니까 뉴비에 세카이에 네 요코소 뉴비 세카이에 뉴비양성소 아 스킬 공부가 잘 안되네요 스킬 공부를 해도 써먹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네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 연습을 더 많이 해야겠다 아 쩌 고시랄이라구요 성장형 스트리머 고시랄이라구요 성장형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장형이 고시랄이라 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술이 없어가지고 기술 연습하다가 망한 것 뿐이지 나는 최대한 스피드있게 스피드있게 자 젠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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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최대한 젠틀하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아 잠깐 위험해 그렇지 이겼다 예스 젠틀하게 젠틀하게 1등 했습니다 이번엔 다 같이 이번엔 다 같이 합니다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 같이 대신 고스분들은 좀 봐주시면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고스나 정신건강이 좋다는 뜻이죠 다음판에는 이제 고스분들끼리 하시는거고 피싱맨님 안들어오십니까 들어오셨다 근데 누가 당하신거에요? 좋아 아무튼 시작합니다 오메기떡님도 오시면 좋은데 그분이랑 그분이랑 같이 붙어봤으면 좋겠다 스타님이랑 오메기떡이님이랑 장난아니에요 진짜 진심모드하면은 와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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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와우와우 진심은 여기서 내는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진심은 여기서 내지 말고 여기서 좀 봐주면 예 아니 고스나니가 텍아시 타겟이 됐다고 이렇게 노리시는거는 아니지 않나요 예 이건 젠틀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못해요? 글쎄요 모르겠네 야 이거 뭐 뭘 덮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최대한 좀 봐주시면서 다들 하고 계신거야 하나타님 화이팅! 아이고 하나타님 잘하신다 이제 예전분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하나타님 저랑 같이 성장을 같이 하죠 뉴비 죽는다 나중에는 이제 뉴비분들이 우악 죽는다 이러겠죠 이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테트리옥의 전설로 한번 남아봅시다 진짜 제대로 연습해서 우린 할 수 있어요 같이 성장해야죠 후테만 할래요 또 도망을 쳐야겠죠 흐하하하하하 도망가지마요 같이 해야죠 헉 우와아 이번엔 고수분들끼리만 이번엔 고수분들끼리만 글쎄요 모르겠는데 뭐에요 준석님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가시나요? 와라 와라? 어 무서워요 오케이 이래야지 이제 시작합니다 화이팅! 그럼요 고수시잖아요 저는 고수이구요 죄송해요 네 재미없네요 시청자분들이 나가시는 소리가 들린다 아 이런 멘트만 안하면 충분한데 야 저렇게 되는구나 진심을 다 갈아서 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씬 고수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이런 개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욱 더욱더 그 개그를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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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어어 야아 야아 무섭다 와 와 진짜 무섭다 와 진짜 무섭다 야 실수 한번 하셨다 야 여어어 링크는 방송 끝날 때쯤 드릴까요? 어 네! 그때 죽게요 차라리 이게 올라가고 나니까 어 못하겠어요 그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그거 그 복사하고 그 다음에 닫았어야 했는데 복사를 안하고 닫아가지고 다시 여니까 없어져가지고 네 내일은 정기 휴방입니다 내일은 정기 휴방 날입니다 만약에 방송하고 싶으면 제가 따로 방송할게요 네 몇 시에 들을래요? 죄송해요 내일 내일 뭐냐 회사에서 뭐 좀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 못할 것 같은데 토요일날 할 수 있으면은 토요일날 할게요 차라리 금요일날은 안 돼 어 백화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뉴비 분들끼리만 뉴비 분들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회사일이면요 내가 실수하자마자 원래 고수분들은 이제 실력하.. 실력하고는 전혀 어? 스타님 가셨다 어디 가셨어요? 스타님 어디 가셨어요? 한판도 안해본 아 그래요 들어와요 같이 해봐요 재밌어요 테트리오 멘토님 사라지셨다 별똥별이었나 봐요 스쳐 지나가셨네 소원을 못 빌었는데 어떡하나 아 그냥 할까? 네 저 카톡방 네 자 매니저분 어 친애형님 감사합니다 자 같이 하시는거니까 봐주시는거는 기본입니다 네 에티켓 에티켓 봐주시는건 에티켓 습 습 습 습 습 습 습 뉴비를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산보다 귀한 뉴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스나리 방송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테트리오 고인물분들께서는 뿌듯해하셔야 됩니다 아 뉴비가 드디어 들어오는구나 내가 귀여워해줘야겠어 하면서 그런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이구 위험했어요 말하다 그냥 죽을뻔했네요 어 더니스트님 왜 저한테 너무 봐주신거 아니에요? 습 오우와우와우와우 야 위험하죠 위험하죠 하지만 극복하죠 극복합니다 극복합니다 극복 극복 고스나리에게 극복이라는 단어는 존재합니다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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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우 예아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침착해 침착해 고스나리야 니 원래 원래 패턴으로 가자 일단은 뭘 연습할려고 하지마. 연습은 혼자서 개인적으로 연습해. 지금은 승부에 집중을 하는거야. 망했다. 좋아좋아좋아!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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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야야야 오오오와우와우와우와우 야 어렵다! 爷,씨 더이나 stat 빨라 빨라x4 많이 봐주셔서 좋은데에 Compliment 저거 안올라간다. 아아 아 진짜요? 오 오메기떡님 아 스타님 가셨는데 아쉽다 오메기떡님하고 스타님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했는데 어서오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뭐야 패싱맨님도가 나가셨잖아 얼른 들어와요 왜요? 왜요? 그건 아닌거 같은데 왜요? 오 많다. 그러니까요 이게 재밌게 방송하면은 알겠습니다. 아 테트리오 크래쉬 떠서 오케이 일단 한판 시작하도록 할게요 스타님 어디가셨어요? 계셨으면 들어와주세요 한번 그 매치를 보고싶어 진정한 고수의 차이는 그거 영상 그거 따로 잘라내가지고 올린다함에 그것만 반복해서 볼거란 말이야 스프 어 플레이 영상만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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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이런 실수를 이런 실수를 하다니? 왜 자러가요?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내일이 방학식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더욱더 늦게 자야 하는지 죄송해요 얼른 주무세요 내일 잘 자요 언제부터 제가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얘기는 안 하셨지만 네 와, 죽을뻔했다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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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왜 이렇게 많이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찾았다 우와, 찾았다 아, 저기 못 들어가잖아 아, 저기 못 들어가잖아 반대쪽으로 안 오나? 아! 하필 이게 이렇게 뜨냐 오, 오지마, 잠깐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오 하나타님 2등이야 이대로 1등 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타님 우리 뉴비 아 아깝다 잘하신다 성장을 많이 마음껏 하시는데 어려웡 나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아쉽당 고씨나리도 원래 스타일대로 가야되는데 그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훈훈한 모습 야 고씨나리 방송에서밖에 볼 수 없는 모습이죠 훈훈합니다 야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 맥스맨 영어 쐈다 오 잠깐잠깐 잠깐잠깐 위험해 위험해 와 위험한데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죽는줄 알았네 이 정도도 못살아남으면은 서바이벌 앞으로 나아가야될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스분들께서 엄청 봐주시면서 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어느정도 되면은 고스분들 따로 그 다음에 뉴비분들 따로 이런식으로 갈겁니다 오우와 뭐야뭐 아우 저기놀두면 안되는데 짝댕이 안나오잖아 아 아 어어!! 좋은 덕담 좋은 목소리 좋은 음악 그리고 좋지 못한 내 보드 형태 흐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좋은 목소리 골스나리아 좋은 목소리 네 덕담보다는 역시 동의죠 여러분 제가 테트리오 하고 표제카에 지금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해요 좀 더 인원이 많아지면요 새벽, 새벽도 하셨지, 왜? 잠을 못 주무시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시는 거 안 아니고? 그냥 누워서 눈만 감는데도 잠이 안 혼났듯인가? 여러분들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세뱃돈 많이 받기 챌린지 아우, 잠깐, 어어어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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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했어. 야, 멍때리었네, 지금. 순간 멍때렸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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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실수가 곧씨네넨한테 크다고, 아우, 아우, 왜 이러지? 아우, 아이이걸 이렇게 두 cine 아니었어. 뭐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오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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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안돼! 안돼 안 돼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면은 살 수 없어 어려워요 야 어렵네요 음 진짜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있는 중 저걸 일부러 하신 거겠지? 저게 저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야 저기 실수가 아니구나 와 어렵다 좋아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스나리 피셜 개인피셜 유아 고스 감사합니다 저는 고스입니다 고스나리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말이 아닌 걸 알고 있어요 자각하고 있습니다 고스나리 저도 고스나리였으면 좋겠다 야 지금 빡게 마누냐고 말을 또 못하고 있어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지 고스나리아 넌 방송 중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은 미사 소통이 안되니까 방송이 아니라구 좋아 뚫렸고 돌아가자 굿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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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cle 안돼! 안된다고 안돼요 안돼요 옥시나리아 아직 살아야된다고 아직 살아야된다고 아직 살아야돼 넌 할 수 있어 옥시나리아 넌 살 수 있다고 와 장난 아니다 공격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엄청 공격 들어옵니다 오야 위험해 안돼! 끝났다 아 고소나리라니 갑자기 어퍼컷으로 들어오지 말라고요 뭐 고소나리에요 어렵다 원래 고수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맞아야 실력이 늘긴 늡니다 뭔소리에요 아니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셔놓고 고수기 나락이라뇨 지금 아직 날개도 안 폈는데 뻔데기 당긴데 뻔데기 당겨서 나락 가면은 죽는거라구요 마치 단대기에서 버터풀로 진화하려고 하는 도중에 단대기 단대기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껍질 깨져서 죽는거랑 똑같다구요 저요? 저는 저는 파란색 좋아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핑크색 이런게 어어 그래요也 그러면은 지금 고수 자기가 고수다 하시는 분만 일단은 한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Butler тому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안전띠 풀고 inne 아 노랗노래 색 안좋아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거죠 지금 까 자 안전띠에 초심입니다 네 안전띠 풀고 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안전띠 풀고 하십니다 자 과연 영상 각을 접어볼 수 있겠지 아뇨 전 패왕싱 안좋아합니다 아.. 굽다 이게 그 실력이 비드비등 하신 분들끼리는 실력이 문제가 아냐 컨디션이야 컨디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거기 때문에 야 와 와 와 노란색 안좋아한다고요 노란색 싫어합니다 싫어하는색 노란색입니다 제가 나중에 내 소개영상 넣을때 내가 진짜 노란색 싫어한다고 할거야 야 근데 야 핑크색 애무장 야 야 무섭다 무섭다 이분 이런 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우리를 봐주시면서 지금 뉴비 봐주시면서 뉴비 양성하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착하신분들입니다 정말 착하신분들입니다 뉴비계의 총모마리아 그렇다는거는 뉴비는 예 죄송합니다 네 야 돌아가실때 말듯하면선 안돌아가셔 야 돌아가실때 말듯하면선 안돌아가셔 야 이거 야야 컨디션이 누가 컨디션이 그나마 좋은사람이 이기겠다 이거는 이렇게 실력이 비등비등하면은 컨디션이 이제 컨디션을 어느정도 따라줘야됩니다 야 세계의 대결이다 야 이게 뭐지? 야 무섭다 무섭다 자 다 들어와요 네 다같이해요 네 GG 다 들어와요 네 좀 더 인원이 많으면은 초 이제 저기 초보랑 저기 고수분들이랑 나눠서 할텐데 일단은 내가 내가 뭘 본거지? 어 잘못됐다 완전 잘못됐다 누가 살았나 보자구요 이제 좀 봐주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 내가 뭐한거야 아아 자꾸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아 왜이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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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컨트롤이 문제있나 아닌데 난 문제가 없는데 보스나리 아아 자꾸 왜이래 보스야아 아 봐주시면서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망하네 큰일났네 자 복구해보자 자 복구해보자 하얀마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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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복구하고싶었는데 안돼 앗 실수로 튕겼네요 이런 좋다 훈훈하다 어우 저게 된다고 저렇게 야 저것도 다 계산으로 하시는거고 아냐 야아 멋있다 아니 아무리 영상을 이렇게 돌려봐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연습을 하는데 되게 쉽게 하시는데 되게 어려워요 진짜 와 나도 잘하고싶다 저것도 지금 일부러 하신거겠지 계산이 다 있으신거겠지 저것도 지금 일부러 하신거겠지 아타님 화이팅 뉴비분이세요 많이 봐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고수분들께서 뉴브리의 싱자는 고수나리 더니시티님 아우 렉 진짜 렉 때문에 들어오셨구요 한판 더하고 다시 한번 고수분들의 양날의 검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하마트님 잘해요 이미 고수나리를 뛰어넘으셨는데 아 진짜요? 아 덧을때 이미 알았었는데 잘못했다는걸 하지만 금방 복구가 됐죠 네네 일단 넷스탈대로 가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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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어 잠깐 뭐가 크게 날랐는데 큰게 esperar 안돼 안돼! 살려줘요!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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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요! 아 이미 죽었다 오마이아모! 신데이르 더니스트님이랑 준석님 중.. 중..석! 이이님이랑 잔잔한 북은 잔잔한 채팅이나 잔잔하게 아무 말이나 하는 골스넬에게 목소리가 잔잔하잖아 다음 판은 진짜 잔잔하지 않을 겁니다 네, 다음 판은 고수분들끼리 될 거거든요 재밌어.. 아 테트리오가 재밌어 뉴비분들을 많이 영입하고 싶은 그런 게임이야 야..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아.. 저 엄청 봐주신다 더니스티니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고수분들끼리 내가 고수다! 자.. 시작합니다 자.. 파이팅!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네.. 아 공격을 보내셨어 살기가 힘들었네.. 아 그래요? 자.. 이제.. 이제.. 저실상.. 저실상.. 실력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야.. 우리 고수분들도 재미는 있으셔야지 이런 재미.. 드려야지 왜요 몸이.. 왜왜왜왜왜왜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엘리안.. 엘리안에.. 죄송합니다 자.. 와.. 이야.. 와아아아 안되는데 친형님이 제일 많이 주무셔야 되는데 위험 하다.. 자, 들어와요. 같이해요. 더니스티님, 들어오세요. 좀 더 빠르게. 2일째에요? 약 드시고 계시.. 약 드시고 이기신건 이기시구요? 걱정이 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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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점점 쌓이고 있어요 지금. 잘 쌓이고 있어요. 잘 쌓이고 이렇게 망하면 안되니까. 적당한 타이밍에. 우와. 갈뻔했다. 진짜 나락갈뻔했다. 진짜 나락갈뻔했네. 진짜 나락갈뻔했네. 어허. 공격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공격은 위험하옵니다. 어허. 공격은 위험하옵니다. 공격은 위험하옵니다. 진짜 잘못됐네요. 어허. 어이구. 하나타님을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살려고 놓다보니까. 하필이면 공격대상이. 하나타님으로 되어있을걸 모람. 하필이면 공격대상이. 하나타님으로 되어있을걸 모람.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너무 봐주신거 아니에요. 너무 봐주신거 아니에요. 네. 고수나리님. 네. 저는 고수나리에요. 고수라뇨. 아니에요. 과한 칭찬이십니다. 칭찬은. 고수나리도 춤추게 한다. 진짜 엄청 봐주시면서 하고 계셔. 하하하하. 저는 진짜 필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유. 여유롭게 지금. 찾으시면서 하시는거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여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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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여유롭게. 아우. 저기. 아우. 으으으으. 되게 빡게 맺는데. 아우. 방송 멘트 포기하고. 빡게 맺는데. 빡게 맺한 결과가. 이건하니. 아우. 잠깐만. 안돼에에에에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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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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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재미를 위해서 다음판은 고수분들끼리 다시 한번 배워야되라는 저는 학생입니다 여러분 어 더니스팀님도 오 누구세요 어 일단은 고수분들의 플레이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헉 헉이라뇨 왜왜왜왜 왜 헉이에요 왜 게스트 고수다 진짜요 어떻게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거지 안녕하세요 고수나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수나에게 큰일미래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많이 눌러주시구요 앞으로 성장 많이 할 고수나이니까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멋있다 내가 하고싶었던게 저거였죠 네 제가 하고싶었던게 저거였어요 제가 저거하고싶었어요 따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이제 다같이 다같이 레디 폭풍이다 다같이 어우 제 방에 계시는 분 같은데 석일님 방금 제가 못봤어 흐흫 어 진짜 투아이든 아 투아이드 제가 하고싶었던게 그거였어요 투아이드 답답 사시 되기 쉽게 하시는데 전 되게 어려워요 다시 태 어어 테트리였기는 너무 멀어어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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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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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아니되요 이러시면 아니되요 이러시면 아니되요 오케이! 렛츠 고! 자 친환님 감사합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방금 누굴 없앤거지? 도망 먹어야지 어머 어머어모모모모모 그러면 안되요 뉴비한테 한방에 한방공격이라니 너무 아웁니다 어 뭐야 너무 봐주신거 아니에요? 어머머머머 왔다 드디어 공격이 온다 공격이 드디어 온다 와 죽을뻔했네 와우 위험했다 아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오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와우 아니야 아 잘못났다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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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뜬금없는 뜬금없는 진신모드 가야됩니다 진신모드 가야됩니다 과연 흉자는 제목은 moc lakes Fleet Gunders 대거 고 core 과연? hell Qui 고 신나리 4등인가 있을텐데 이정모드 애 explicit 그냥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3등 했네 이분 힘을 숨기고 힘을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 6등이 누구신가요? 어 못 봤는데 제대로 아 망했다 이렇게 두는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야 이런식으로 와 진짜 침착하게 걔도 초입스트리머지 언제나 초입스트리머 마음가짐으로 안돼 많이 있으시지만 다 테트리오에 있으세요 그렇겠네요 아니면 그러면 진짜 뉴비일 수도 있다네요 뭔데요 고슴미 그거 아세요 뭔데요 이분의 진짜 실력을 보고싶다 아 진짜요? 누구시지? 이분 아무것도 안쓰고 그냥 방향키 왼쪽 오른쪽만 해가지고 방향키 그것만 하고 있는데 고스님인데 고스미라고 하죠 별명이 또 하나 생긴거에요 그래죠 다음판에는 고스분들 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계신 분 이번에 진신모드 한번 해주세요 하실줄 알아 이분 하실줄 알아 지 이분 봐주시면서 하시는거야 초보인 고수가 고수가 봐도 알겠어 잘하시는데 일부러 지 힘을 숨기고 계시는거야 야 저거 어떻게 아냐 저거 야 멋있다 본연이게 또 고수 고수분들끼리 야 야 멋있다 야 와 와 한번만 실질하면 바로 죽겠던데 야 야 야 그쵸 봐주시는거 확실하다니까 이번에는 저기 왜냐 뉴비분들은 잠깐 들어와 주시구요 자기가 고수이신 분들 자기 잠깐만 저 저기 눕씨님 이분의 실력을 보고싶어요 어 스타님 오셨다 네 고수 등장 아니 아니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아니 고수 대거 등장 어 고수 예 아니 이게 뭐 어떻게 된겁니까 왜 다 온다 다 뭐야 왜 뭐하는거야 이거 안 되겠다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해요 다같이 해요 다 들어와요 네 니가 뭐 뭐하는거야 이거 이거 자 다같이 합니다 야 드디어 굳게 하고싶은 분들끼리 오시긴 하셨다 스타님하고 액시지님하고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다음판에 다음판에 이번판은 봐주시고 봐주시고 뭔가 좀 이상하지만 네 봐주시면서 하시고 아 아 아 저기 아니었어 아 어 그러니까요 세계 대결 세계 대결에 고수나니는 없었다 고 한다 네 봐요 이분 봐주면서 한다니까 이거 진짜 실력이 궁금해요 진짜 제 방송에 와계시면은 제 방송에 대답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 아 아 아 이렇게 당하는데 테트리온은 뭔가 매력이 있어 재밌어 뭐라 오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야 본인 아닌 시 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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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야 어 저기 옆쪽사랑 엄청 무서운데요? 그니까 옆쪽사니까요 지금 고시나리가 지금 캠이 없어가지고 얼굴을 못 보여드리는 거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이번엔 지명타임 저기 SG님하고 스타님 두 분이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네 SG님하고 스타님 두 분 지명 네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쵸 과연 어떻게 됐지? 진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 이거 어릴 방식이기도 잘 못 봐 귀염방송이야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난 분명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스트리머가 아닌 트 스트리머가 아닌 트위크가 된 기분이야 아 진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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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돌아가실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가죠 야 그러니까요 스트리머인데 트위크가 된 기분 예 진짜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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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셔도 돼요 네 야 1분 1초 네 와 무섭다 봐주시면서 하시고 다음판에는 고수분들 다음판에는 초보분들끼리 자 모델부터 가겠습니다 고수분들은 조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 분명히 방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 초대돼가지고 트위크가 된 기분 느꼈습니다 그리고 느껴버렸어요 벽을 벽을 느껴버렸어요 근데 재밌어 뭔가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물론 엄청난 영숙량을 필요로 하겠지만 지금의 고수나는 안돼도 앞으로 너의 고수나리는 될거야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 어어어허허 내리자 언제 공격이 들어올지 몰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유 전자레인 1분 30초 돌리고 네 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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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들어 본다 그냥 저기 어디 초코유를 사가지고 데워먹으면で 곧씨날이 방송은 원래 백치미로 보는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이 스트리머 게임 스트리머인데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게임 가르치려고 하면은 일단은 암이, 암이 걸리는 것부터 시작을 돼야 됩니다 드래곤보시 전투 아는게, 아는게 없어요 아는게 없는게 매력 아니겠습니까 곧씨날이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엔 고수분들끼리만 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비다 초보도 하신 분만 빠져주시면 됩니다 자, 다들 하나타님 고수분 대열인가요? 잠깐, 잠깐 지금 고수분이 빠.. 아니구나 오케이, 시작합니다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진심모드로 시작합니다 과연 준석이님의 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더니스틴님 어라 들어오셨다 누구, 누가, 누가? 어! 패신! 어, 패신맨님도 들어오셨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봐봐요 와, 저 기술 장난 아니다 저 기술 장난 아니다 진심모드 가셔야 됩니다 다음판에는 뉴비들끼리 한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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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지나갔지 지금? 네... 지금 뭐지... 뭐... 뭐가 지나갔죠 지금? 네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만 자 고수분들께서 한번씩 빠져주시구요 자... 다 빠지신겁니까? 초보분들만 초보분들만 그러니까 저도 예... 초보가 3명이야 그니까 다음판에는 다같이 그 다음판에는 또 고수분들끼리 이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지금 노트가 내려가는거 같았는데 뭔가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평화롭게 하지 이게 테트리스 여러분들은 지금 어... 테트리오를 어떤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괴물이에요 괴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뭐야 봐봐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아 이런 뉴비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구나 내가 뉴비를 더욱더 소중하게 해줘야 소중하게 키워줘야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아 여러분 네... 아 저거 실수인데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성님 수고많이 하셨어요 잘자요 다음에 또 만나요 꼬바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곡신아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되에 살려줘 살려주세요 부탁 탁 두리니 안되에에에에에.. 아... 끝났다 그럼 이미 뉴비 4명 뉴비를 가르치고 있는 저의 말 들어보실래요? 어 한번 들어는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센세 입장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어쨌든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간판의 고수분들끼리 혈압의 문제입니다 아 혈압의 문제예요? 아하 혈압의 문제였구만 혈압 측정기를 사드려야겠구만 전투적 측정기가 아니군 아하 하나탄님하고 두 분이 남으셨잖아 어딜 가세요 이제 왔는데 야 그 젠틀하게 게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탄님 아 진짜요? 혈압도 내성이 생기는구나 자 이번에는 다같이 할까요? 다같이 하죠 들어와요 다같이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고수분들끼리 네 헤헤 살았다 어 안 들어오세요? 피시맨님 스타님 들어오셔야죠 어 안 들어오시나요? 어 111님 들어오셨고요 오히려 한 번 더 늘었죠 아주 좋아 아 저거 유튜브 영상 올리기 딱 좋겠다 야 저 고수분들 장난아니다 피시맨님은 아 대화중 아 대화중 어? 집 아니신거에요? 피시맨님은 지금 잠깐 뭐 부재중이신가봐요 우리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분들은 조금씩 봐주시면 하시고요 다음판에 고수분들 자리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찍힌다 찍힌다 라뇨 찍힐 리 없어요 우리 할 수 있다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고난과 역경 다 견뎌 내왔잖아요 네 야 됐다 좋다 아주 좋아 아주 좋은데 전장 이것까진 아니었다 음 어머어머어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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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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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그래도 저한테 그 뭐냐 저기 저 뭐냐 그 뭐죠 버 배너 그 하라고 이미지 주셨던거 인트로 했을 예정이거든요 제가 말씀 띈다는거 자꾸 깜빡해가지고 말씀드렸어 자 아 카톡에서 저한테 제 배너 씨라고 주신 분 있어요 이야 무섭다 자 고수분들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뉴비는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골스나이는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불탄당 그러니까 자 자기가 뉴비다 하시는 분을 일단은 들어가세요 다음 자리에 뉴비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자기가 고수분이다 자기가 고수다 자기가 고수다 하시는 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기가 고수다이신 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고수인 척하고 들어가시다가 피 보지 마시고 알겠죠 엄지님 자 한우님은 괜찮으신건가요 아 그래요 뭐야 고수분이 왜 자꾸 들어가 자 들어가보도록 하시 아니 왜 왜 왜 왜 다들 들어가요 아니 왜 그 무서운데 왜 다 나가요 아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자아 지명입니다 샤앗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지금 다시 이상한데 망했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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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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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테트리오 맞아요 Sí 같은게임하는거 같은데 다른세상인거 같은데 있으칵!!! further 뭐지?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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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초보분들끼리만 네 초보분들끼리만 네 초보분들끼리만 고수분들은 쉬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와 밖에 많나요 네 자 야 무섭다 1111 들어오세요 빨리 오케이 좋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엄지님이 고수분들 쪽에 가시면은 금방 녹아버려요 안 돼요 보셨잖아요 그 노트 예 노트 봐봐요 떨어진 노트 봐봐요 저희랑 차이가 다르다니까 우린 테트리시라고 있고 거기는 뭐지? 뭐라그러지 알파구? 알파구야 알파구 완전 장난아니에요 진짜 와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와 이건 여기는 이게 진심인데 거기는 여어 녹아요 녹아 녹아 세상에는 있죠 정말 말도 못할 고수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정말 세상에 세상에 존재하지 존재하면은 안 되는 고수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 실력이 인간의 실력이 아니야 탈인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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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허 곧씨나리한테 감히 공격을 어머어머머 어머 그 곧씨나리한테 지금 공격한거에요? 곧씨나리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 잘못했다 이렇게 해두면 안되는데 아니 짝대기가 왜 안나와 어 나왔다 고수분들은 저거를 패턴을 만들지 우와 아하 결국 컴이 멈추고만 아 진짜요? 하나타닌 컴 멈췄어요? 이런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 네 얘네 진짜 초고수다 야 장난아니다 야 이거 유튜브 올릴거에요 이제 따로 편집해서 왜하네요 봐봐요 아 고수분들이 충분히 봐주시면서 하신다니까 윈실은 갔습니다 이런 뉴비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고인물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수준 맞춰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 다음판에 다같이 해야되는구나 참 다음판에 다같이 히로님이 왜 저한테 태트로 하라는지 알겠어요 아 진짜요 여러분 다같이 들어오세요 다같이 해요 고수분들은 약간 봐주시면서 하시는거 잊지 마시구요 뉴비 뉴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많진 않지만 원래 뉴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봐주시면서 하셔야 뉴비분들이 살아납니다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감사합니다 스타님하고 한울 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열 한열님 안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시면은 시작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죽어나진 않아요 불씨냐니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데 감도를 바꿔야겠어 이제 와 엣 왜요 벌써 돌아가신거야? 벌써 돌아가시면 아니되요 다음 타깃씨 나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휴 찾았다 잠깐 찾았다 찾았다 이거 가지고 완전히 찾았다 볼 수가 없어 아 애매한데 내가 원하는 패턴이 안 나오고 있어 애초에 원하는 패턴이 나와도 잘 못하긴 하지만 고수분들은 원하는 패턴을 만드시지 와 공격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공격 들어온다 잔잔한 아무 목소리도 안 나오는 목소리 아무 목소리도 안 나는 목소리? 뭔 소리에요 잔잔한 채팅창 절대로 잔잔하지 않은 옆 화면들 그러니까요 고수나니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 잘 들릴텐데 아 아 아 아 대화하느라 또 못 들어갔어요 아 이런 무슨 대화를 하시길래 그러는 거예요 재밌다구요 말을 안하시니까요 아 그래요? 생해놓고 죽는건 너무하는거 아니냐구요 이번에는 고수분들끼리 자 이번에는 아까 그 두분만 잊지 말고 다같이 고수분들 다같이 고수분들 다같이 하늘님 들어와요 네 나가지마시고 들어와요 들어와요 어디가셨어요 이분 이분 어디가셨어요 일단 프렌드 스타님 프렌드 프렌드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방송 이외에도 가끔가다 연습을 좀 많이 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분 지금 아직 힘을 숨기고 있어 이분이 뉴비가 아닐지도 몰라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늘님 진심 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야 우와 봐봐 봐봐 아니잖아 봐봐 뉴비 뉴비 아니야 봐봐 봐봐 봐따 맞다니깐 봐봐요 힘을 숨기고 있었어 흫 맞죠 맞다니깐 고수들이 가면 정확했죠 야 와 무섭다 누구 남으신거야? 스타님하고 두 분이 남으신거야? 야 와 와 와 무서워요 야 무섭다 진짜 이번엔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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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니스티님 안 들어오시네 안 들어오시면은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여 어 들어오셨다 야 무서워 야 유튜브 각은 나왔다 물론 내가 해서 각이 나온건 아니지만 자 진신모드 아니에요 다같이 하는거니까 봐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봐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이거 막 진신모드 해가지고 갑자기 뉴비분들 막 갑자기 수작되고 막 사라지고 막 핑거스냅처럼 막 사라지고 이러면 안돼 어우 잠깐 아 이러면 안되지 네 막 핑거스냅 해가지고 사라지게끔 만들면 안돼요 네 뉴비 영입하는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어어허허허 야 한 번 더 했는데 야 앙션불도 영업좀 해줘요 일단 앙션불의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일단 더 해보고 아우 무섭다 아 그래요? 또 혈압 오르시는거 아니에요? 혈압 걱정해야되는데 제가 우리 친애양이의 혈압 혈압 걱정해야되는데 아 와 불 난다 와 와 불 탄다 자 고수분들끼리 한 번 대결해보겠습니다 고수분들끼리 자 저는 일단은 빠지고 고수분들끼리 자 시작합니다 등장 눕스님으로 보겠습니다 눕스님 눕스님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지 봐주시면서 하시면 안됩니다 뭐지? 아까 전화 전담판인데 아 점점 기어를 올린다 기어를 올리고 계십니다 지금 야 시동에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고수나리 방송에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니 많이 없었는데 야 대단합니다 진짜 과연 핑거시냅의 최초위생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야 와 장난 아니다 지금 공격당하는거 보셨죠 지금 진짜 안정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잘 어디선가 잘 못봐요 맞아요 고수나리 방송 독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런걸로 이벤트 할거에요 근데 고수분들끼리 따로 초보분들끼리 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작 고수분들 방이 좀 방주 못보네 이런거 맞아 그러네 타노시가 명령이죠 타노시가 5명 되는거 같은데 네 아 지금 인피니티 스톤 끼리 싸우고 있는거에요 예 인피니 인피니티 스톤 끼리 싸우고 있는거에요 각자의 영역이 달라요 저 파워 스톤 네 건틀래시가 인피니티 스톤을 누가 다 갖는지가 지금 이제 결정이 되는거기 때문에 야 좀만 방치하면 금방 죽습니다 이거 야 우와 무섭다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떡해 무서운데 어떡해요 이거 네 무서워요 자 이번에는 초보분들끼리 자 고수분들 한번씩 셔주세요 네 고수분들 한번씩 셔주시고 그쵸 이렇게 이제 평화롭게 이제 평화롭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뉴 이제 뉴비 분들의 이 실력을 보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릴렉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봐봐 얼마나 릴렉스해요 많이 안 잘 안 떨어지잖아 봐봐 위에서 잘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봐봐요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방금 전에 진짜 야 여기는 인간계라고 하면은 거긴 신계야 신계 예 신계 예 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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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좋은 여러분한테 좋은거 좋은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기 인피니티 스톤의 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판은 고수분들끼리입니다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야 저도 저런 손가락 갖고 싶다 네 나도 손가락 갖고 싶다 그런 손가락 갖고 싶다 나도 야 야 멋있다 근데 진짜 멋있어요 야 진짜 멋있다 그니까 분명히 저기 그 뭐냐 그 뭐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알베기는거 있잖아요 알베기는게 아니고 굳은살 맞아 분명히 손가락에 굳은살이 베겨져 있을거야 고수나리 예상 자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대결 시참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번엔 고수분들끼리 자 고수분들끼리 자기가 고수다 하시는 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눈치게임하지 마시구요 자 안녕하세요 코리아 김큐티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리에게 큰 힘이 되구요 이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제대로 잘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인피니티 스톤에 자 지금 고수분들끼리 하시는 겁니다 고수분들끼리 네 고수분이시면은 하셔도 돼요 아 졸업식도 리허설해요? 스읍 스읍 아 오케이 아 그렇구나 스읍 디스플레이님 아 복귀라서 아 오케이 오케이 뉴비면은 잠깐 한판 쉬어주시면 돼요 이번엔 고수분 끼리 대결이라서 아니면 한번 감 느껴보셔도 됩니다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핑거시냅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느 분 이번에는 한울림의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됐구요 어? 왜 하시다 마시지? 아 자 시작됐습니다 뭔가 지금 계속 공격이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큰 화면만 보지 말고 작은 화면도 보게 된다면은 야 이분도 지금 힘순찐이었어 힘찐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순 힘순 인?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거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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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비 입장에서는 절대 상상하지 못할 네 맞아 힘순 뉴비 맞아 맞아 그르면 되겠구만 잘하시는 분들은 끼리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컨디션 컨디션 야 불 불 일어나는거 봐봐 불 일어나는거 봐봐 뭐야 야 어떠십니까 다크님 어떠십니까 튕기셨어 이번엔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네 타 곰백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슨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컴퓨터가 살아났어요 좋아요 네 말씀하세요 샘별님만 상대할 자신이 안되네요 하하하하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들 새로 오신분은 친구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끔가다가 연습하러 연습하러 들어오면은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 자아 친구추가 친구추가 자 고수분들은 좀 봐주시면서 하시구요 네 뉴비분들은 열심히 해주시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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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 그렇죠 그럼 팔로우가 왜 안보인거야 자 시작합니다 단 모르겠구요 고스네이드 고수가 되고 싶어요 이미 팔로우라서 아 그렇구나 저도 뉴비입니다 뉴비 양성소 고스나니 방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뉴비 양성소입니다 여기는 고스분들은 지금 이렇게 봐주시면서 또 뉴비분들 상대해주고 계시는거에요 망했지만 연판은 안 봐주신거 같지만 예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당했어요 야 안봐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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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고스나니 보내고나서 봐주는척하는거 봐봐요 아이디 기억한다 고스나니만 보내면 된다는 마인드 이분 처음 아니야 고스나니 방송 처음 아니야 오늘은 열두시까지 방송하도록 할게요 원래 열한시까지 방송인데 재밌으니까 또 열두시까지 다음판에는 고인물분들끼리 고인물분들끼리만 경기를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모드로 가주시면 되구요 맞아요 제가 따로 설정 안건들었으니까 아마 그럴거에요 이제 대부분 다 고스분들 남으셨는데 진심 가주시죠 네 진심 가셔도 됩니다 지금 다 고스분들 남으셨구만 포인트작 300 얻었네 어 뭐야 어떤거 어떤거 이야 어렵다 출책 아 그쵸 그쵸 아아 맞아요 맞아요 아 참고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치킨 이벤트 하고 있는데 10마리 중에 7마리는 다 드셨는데 아직 3마리가 남아있어요 연속 출제 30일에다가 포인트 2만 쓰시면은 제가 치킨 기프티콘 드리거든요 예 출석체크 열심히 하시고 고스나이 방송 매일 놀러오시면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 야 이거 아 소개하면서 지금 노트가 몇개 나가는지 모르겠죠 여긴 어디 난 누구 아 테트리 픽셰카 유저는 테트리시에서 망해버립니다 이런 저 테트리 픽셰카도 해요 네 타자게임 아하 아아 타자게임이었구나 어쩐지 어 이상하더라 게임이 달라 분명히 같은 테트리오인데 게임이 달랐어 그렇구나 타자게임이었구나 야 멋있다 이번에는 고스분들끼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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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게스트님 모셨구요 어 바로 나가셨는데 누가 나가신거야 아 소얄님 나가셨구나 왜 네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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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시 하시는거 같아요 아 테트리시 하시는거 맞죠 네 자 시작합니다 자 게스트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 눌렀다 아 들어오세요 네 어차피 우리 그 보는거니까 게스트님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엔 뉴비분들끼리 여어어 아 리듬게임이었나 이거? 어 이거 무슨 게임이지? 네 저도 지금 헷갈려요 지금 이게 무슨 게임인지 헷갈려요 야 과연 핑거스냅으로 누가 제일 먼저 먼지가 될런지 아 리듬게임이었구나 몰랐네 야 한번 벌써 리듬 날라갔어 지조님 벌써 날라가셨어 먼지가 되셨어 저분 잘하는 어라라? 오오오ㅓ오오오오 호오옸오 야, 뭐아 불화하실꺼같았는데 이걸 붙일테라가지고 무샙다 어...그런가? 이건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이거 지금 이건 어..여긴 어디 난 누구 다음판은 뉴비분들끼리 고즈분들은 뉴비분들 하시는거 보고 한 번씩 힐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거지? 결정 야.. 뭐지 이거는? 이거.. 이거.. 와.. 나 스티먼데.. 지금 특효된 기분 뭐지? 말이 안나오는데? 와.. 우와.. 아.. 아.. 그런가요? 좋네.. 오히려 좋은거지 신차 리듬게임은 피난쇼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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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야.. 좀만 방심하면은 방심이 아니고 이거는.. 좀만 실수하면은 어.. 지금 누가 나가셨는데? 하놀님 나가셨네 자.. 다같이 하시죠 니누비 참전 니누비 참전 니누비 참전 다같이 하시면 됩니다 고스분들 한 번씩 봐주시면 되시구요 자.. 들어오시죠 네.. 고스분들 조금씩 봐주시고 니누비분들 좀 약간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리는 따로 마련해드립니다 저봐 이거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노트 내려오는 속도 보십시오 아.. 아직까지 테트리오에 니비는 존재하는구나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푸어팩! 올클리어! 나도 올클리어하는거 한번 해봤다 뭐야 어떻게 된거야 그쵸 뭐지? 어! 잠깐! 잘못났다 아... 올클맞고 고인물 맞으시네 뭔소리에요 이게 고인물이라고 이게? 이게 고인물이라고요? 안돼 아아아어어어 으으음... 엄지님 엄진 일부러 날 노리신거야 야... 올클맞고 고인물분한테 뚜뚜뚜뚜마랐어 야 진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멍 안들었어요? 저기 멍 안들었어요 피멍 좀 들었을텐데 자 평화롭지 않습니까 다음판에는 뉴비분들끼리 한번하고 다음판에는 고수분들끼리 하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평화로워 올쿨 날로 누군가 했는데 고수였습니다 고수였어요 맞아요 생애 첫 생애 첫 테트리오 올클 어떻게 한건지 모르겠지만 운이 좋았죠 뭐 제가 올클 했다구요? 저는 올클 안했어요 올클 이번엔 처음이에요 올클은 이번엔 처음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올클 했으면 제가 기억이 날텐데 올클을 안했거든요 야 이제 진심모드 가신다 야 아 진짜요? 아 어 고루파님 오셨다 이분도 잘하시지 와 저 지셨나? 와 와 이거를 타야소 와 뭐지? 탈벌하다 조금만 실수하면은 바로 이렇게 야 유튜브 광고는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8등이야 이번엔 뉴비분들만 고수분들을 한 번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분들을 한 번 쉬어주시구요 어 스타님 나가셨다 자 다들 뉴비신가요? 뉴비시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샘멜리 또 놀러오세요 이쯤에 한 번씩은 제가 테트리오 방송하고 있어요 많이 놀러오세요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고수나리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풀영상 올리고 있는데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뵈야죠 성장형인데 성장해야지 흐흐흐흫 흐흫 나아아아 나아 나나나나나나나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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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머머.. 잠깐 잠깐잠깐 여유롭게 하고 싶었는데 여유롭게 하고싶여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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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맞다 이거 지금 뉴비분들끼리 하는거구나 어쩐지 공격이 빨리빨리 안온다 했어 고수나이가 진심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셨죠? 아무도 궁금하지 않았던걸로 아 감기만 안걸렸어도 내가 말을 많이 하는건데 감기 얼른 나아야겠어요 힐링이 되시죠 우리 고수분들 아직까지 뉴비는 실존합니다 산삼보다 더 귀한 뉴비 고스네일 방송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아 어렵다 어렵다 뭐야 어쩌다가 최후의 1인이 남기는거야 아 어렵다 아 어렵다 좋아좋아요 뉴비의 저력을 보여주마 아아 아 아 저기다 두면 안되는데 뉴비의 저력을 보여주마 어 어어 잠깐 아 졌다 아 졌다 잘못났다 고스날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111님한테 당했구만 아 젠장 아아 아아 이런 하찮은거였다뇨 그럴리가요 이번에 고수분들끼리 고수분들끼리 어 고수분들이 많이 없어졌으셨네 다들 어디갔었어요 두분 담으셨잖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자 엄지님을 살려주세요 이거 지옥이야 그럴리가 잘하시잖아요 어 어 설마 진짜? 와어어 다같이 하죠 네 이제 다같이 해도 될거 같아요 네 여어어 다같이 해요 네 저 아직 아 그래요 아하 시작합니다 어이 어이 고스날이는 당연히 믿고 있었다구죠 좀 많이 어색 그렇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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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자꾸 판단 미스를 이렇게 두네 이렇게 두면 안되는데 뭐야 누군가 벌썩 돌아가셨어 어떻게 된거지? 아하 아 퍼클마 퍼클 맞으셨어요? 흠 퍼클 맞으셨구나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구 야 되게 무섭네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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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는김에 유튜브 구독한번씩 눌러오시면 고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한양님 멋져 음 음 음 평화롭군 사윤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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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없는 날은 카톡으로 고스날이와 고스날이 우리 특수분들 과 같이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유 유 냅다 갑니다 이제 알아버림 뭐? 가고싶어요 어딜가요 허허허 이제 알아버림 아 그래요? 몰랐구만 자 안내 안해드렸었나? 네 이런 친한양님은 얼른 들어오셔야 될텐데 얼른 해결이 되야되는데 카톡이 자 실력을 키우는거야 포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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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해볼까?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거의 cold 옵 도라 포워드어드 쫌 감 잡아보려고 wireless 이제 뭐 뭘 잡은거야? 동화추 잡은거야? 네 바로 죽었는데 복수하겠어 복수할거야 엄지님 사요나라 사요나라 잘가요 멋져 네 근데 네 첫수부터 아 진짜요? 유튜브 면에서 더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수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면은 어떤걸 먼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3일째입니다 어려워요 방금 고수분들 왔다가 폭풍 일으키고 가셨는데 패트리온을 하실때마다 연장하시네 칼 연장이라뇨 칼 연장 아니 칼 연장이래 칼 그거 안했어요 재밌을 수 더했잖아요 12시까지 할겁니다 아 슈크래닛 오셨구나 방금 전에 이거 나중에 유튜브 영상 꼭 보세요 유튜브 올릴건데 이거 꼭 보세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슈크래닛 님이 안계시는 동안에 엄청난 폭풍이 아흑 무섭다 그러니까 들어오실건가요 슈크래닛 님 오셨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시작합니다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되시면 구독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너무 그러지마요 제가 이게 특별히 이 게임을 사랑해서 그런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모든게임을 사랑하긴 하지만 어쩌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에요 어쩌다보니까 어쩌다보니까요 아 뭘 안했구나 네 아 죄송해요 제 발이 저려가지고 아 저리네 갑자기 네 어 이거는 그게 안되는구나 아 반대로 했어야 되는거였구나 아 바보 자 일단은 만들어는 놨는데 큰일났다 아 지금 위험한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큰일났다 주말에 시간 방식으로 기계하면 갈 티 어떠신가요 나쁘지 않죠 와 불 난다 약했거든요 맞아요 잘 탄다 그니까 저기 피호크님이신가요? 파이호크? 파이호크님은 노트 자체가 인확성인가봐 자꾸 타네 네 저건 왜 타는거에요? 전에 얘기 들었던거 같은데 네 아 개스팅님 잘하신다 이번이 세번째인거 같은데요 아 아 비투비 여러번하면 불타요 아 맞아요 한 열번 얘기하셔야 됩니다 또 물어볼거야 분명히 곧씨나리가 곧씨나리를 알아요 나중에 또 물어봐 이 곧씨나리는 이 스트리머는 이 스트리머는 나중에 또 물어봐 야어어 와 어렵다 어 뭐 어떻게 된거야? 응예 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얼른 손 많이 푸세요 네 살고싶어 어 뭐야 뭔소리에요 막판 막판이에요? 또 놀러와요 자주 놀러와요 어 오늘은 그 연습 포기하고 일단 엄지님 엄지님부터 저기 참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엄지님이 지금 가만히 있다가 곧씨나리 오면은 어 공격해야지 하면서 공격하시는거 같은데 봤죠? 이거 이거 어 뭐야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죽는줄 알았네 잠깐만 잠깐만 안돼 어어어 어어어 이번엔 어어어 시크랩님 깨셔 살고싶었는데 참교육을 못하겠구만 어 엄지님 깨셔도 당하셨다 같은분한테 제가 당하셨던 제가 당했던 분한테 당했다 이건 잊을도 없는 일이야 저거 실수하신거겠지? 야 야 진짜 잘하신다 살고싶다고 말하신 분인가요? 네! 맞아요 저분 잘하세요 살고싶다고 얘기한건 그냥 멘트 그냥 대샤 대샤였을 뿐입니다 실수는 안했는데 음 음 아 좋구나 저는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아직 그런 레벨이 아니어가지고 야 저거 실수하신거다 진신모드 가죽 아 하나타님이시구나 하나타님 화이팅 하나타님 이길 수 있어요 설마 슈크네님께서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뉴비분들을 뉴비분을 이렇게 양악하시는건 아니시겠지 설마 뉴비 양성성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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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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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기시겠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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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설마 맞는데 그래도 하버는 또 승리하셔야죠 그래도 고스나리 방송 어떤 방송이든 다들 어떤 방송이든 들어오시지만 들어오셔서 같이 게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와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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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탈출 실패 이런 탈출하면 안돼요 바로 시작할거야 자 흐흑消 잘하고도 잘하고 절 절대 그런게 아니는데 아 자꾸 뭘 자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자꾸 뭐가 안되네 빠르게 안되네 야 이건 뭐 어렵네 와 어렵다 와 공격이 엄청 와 잠깐잠깐잠깐잠깐 나 아직 맘의 준비 안됐다고 잠깐 맘의 준비 안됐어요 같은 뉴이지만 곧씨나리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건가 아 고문도구 티티 어딜 튀어요 튀시면 안돼요 끝까지 남아주셔야죠 곧씨나이도 남는데 위에 책 봐요 어디 나인이면 배우고싶다 나인이면 맞고 아니 뭔소리에요 뭘 맞아요 안맞아요 어 맞는다뇨 맞는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맞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어 킹도토리님 오셨다 오 이거 뭐지 네 아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아 야 지금 야 이제 점점 이제 시 이제 기동이 기아가 올라가고 있어요 랭과 곧씰님의 사랑 매일 응원하 저기 곧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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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매일 응원을하고 있습니다 까지는 괜찮은데 앞啧 거 빼주시면 안돼요 네 랭과는 빼주세요 네 3등만족 오오오오오오오오 왜요오오오오오오오 주어가 바꼈잖아요오오오오오오오 자강두천운 야.. 저 고스분들끼리 데려가서 대결 하시는건가? 진신모드 한 번 가는건가? 아니요 아니 다음에 다음에 싫어요 지금 해도 제가 지금 엄지님한테 질거 같애 오늘은 컨디션이 형 아니야 복수한다 복수당한다 예 복수당한다 야 야 뭐야 와 야 야 야 나 스트리먼데 나 스트리먼데 지금 특수된 기분 자 이번엔 다들 진신모드 이번엔 다들 진신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초보로가 있다고 해서 봐주시지 마시구요 다 진신모드로 가겠습니다 이번판은 다 진신모드 과연 누가 먼저 꼴등을 할지 네 다 진신모드입니다 네 네 다 진신모드로 갑니다 자 봐주시는거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진신모드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니님만 이긴다 오호호하뚔 icipęd Red уш 황 uniqu 지금 아기따란거입니다 아기 예 오 우우col 1 만 잠깐..! 잠깐x3 잠깐 잠깐x3 흫흫흫흫흔 으으흫 나 죽가.. 죽을. 뻔 했다 아직 살았.... 해지만 산게 아니라 와.. 이거 뭐!? 야! 그 공격에 살아남긴 남았는데 이거 뭐 거의 죽었지 뭐 아.. 뭐야 잘가시오 즐거웠소 즐거웠소이다 다 진심모드입니다 다 진심모드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폭풍에서 살아남았었어요 비록 빈살사태지만 빈살사태에서 곧시나리는 이겼다 이런 이게 진심모드에다 최후입니다 아 진짜요 아 상처야 승리의 웨인크 다음판도 진심모드로 가겠습니다 다음판 몰라 나 다음판도 진심모드야 진심모드를 당했는데도 살아남았다니까 비록 빈살사태로 살아남았다구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봐주지 마시고 이제 진심모드 이제 계속 진심모드로 갈겁니다 자 진심모드로 갑니다 다른 진심모드에요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공격단상을 곧시나리만 노리는 것도 아니대요 어 어 어 맥수 이런 실수하면 안되는데 얼른 얼른 없애버려야겠다 실수 드디어 공격 들어오기 시작했다 클났다 자 진심모드입니다 진심모드 뉴비라고 해서 봐주는거 없습니다 지금은 어 어 잠깐잠깐잠깐잠깐 봐주세요 오 하나타님 하나타님이 날 죽였어 길들이 뭐야 돌아가셨어요? 어 그러네 하나타님이 저 없앴어요 반하타님 반하타님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다 아 진짜요? 굵은것들이 들어왔구나 공격이 아 고시나리도 처음에 극어당했어요 네 빈사상태지만 살아남긴 했었어요 다음 대사 기억난다 다음 대사는 예측이 됩니다 고시나리님 이겼다 네 그걸로 만족 네 진심모드로 하면 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지금은 양반 양반인거에요 아까 불과 한 20분전? 아니 30분전이구나 30분전에 만약에 먼저 들어오셨으면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요 자 시작합니다 어 뭐야 나가셨네 나린이 이겼으니 봤죠? 맞다니까 개수방 자 이거하고 다음판 맞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에요 튕긴거에요 나간거에요? 진심모드로 가시면 됩니다 똑같이 진심모드로 가세요 아 튕긴거에요? 아 나가신줄 알았어 괜찮아요 아직 한판 더 남았으니까 드디어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구만 하지만 하지만 고스냐이는 그렇게 공격이 호라칼라칼하게 당할 그럴 위인 위인입니다 네 위인입니다 그럴 위인이라고요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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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튕기셨구나 네 왜요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치약이 뭐에요 무슨 일이에요 얼른 주무세요 야 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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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야 돌아가실듯 돌아가실듯 안돌아가시네 헤이 골씨님 이겼당 젠장 언제 골씨가 골씨나리가 기준이는거지 뉴비의 기준은 골씨나리 아 잠을 주무셔야지 아픈것도 낫는데 신경쓰는게 더 많으신가보다 야 어 저 실수하신거다 야 근데 바로 바로 이렇게 진심모드입니다 진심모드 뭐 봐주시는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막판이니까 이제 진심모드로 가야됩니다 뭐야 왜 멈춘거지 멈췄는데 멈췄는데 뭐야 어 튕겼다 자 들어오실분 들어오시구요 자 튕기신거 같으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테트리오만겜 이런 이번에도 이번에도 무조건 다 진심입니다 이제 막판이니까 처음부터 진심모드 화낼거임 하하하하 뉴비 죽는 소리 자 마판입니다 네 진심모드 가겠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화이팅 잠깐만 뭔 얘기하시려고 하는거지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름 알 수 없이 각계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진심모드 입니다 감도 설정부터 다시 해야겠다 벌써부터 공격이 들어오다니 각계임이구만 어디서 공격을 함부로 하시려고 그런 공격 고시나리한테는 안통해요 좀 더 센 공격을 들고 와요 그래야지 통합니다 어 잠깐만 괜히 도발했는데 어 어 아 저게 두면 안되는데 소리가 들린다 내가 죽는 소리가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하 야 망했네요 각계임이네 각계임이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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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튕겼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야 야 어 내가 지금 뭘 겪고 온 거야 글쎄요 몰라요 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했고요 2부에서 계속 됩니다